봅시다. 우리 계속 98페이지 하고 있어요. 98페이지. 그러면 이제 변조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변조의 의미가 뭐고 변조를 하는 이유가 뭐고 그다음에 변조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야? 그러면 이제 아날로그 변조. 아날로그 변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디지털 변조가 있다고 했죠? 디지털 변조. 그다음에 펄스 변조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서는 제목이 아날로그 변복지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는 거예요. 뒤에 가면 이제 3장, 4장부터 디지털 변조가 나오고 그 뒤에 가면 펄스 변조가 나오고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반송파에다가 반송파의 신호파를 신른다, 어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날로그 변조는 뭐냐? 반송파도 아날로그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지. 이렇게 아날로그고 신호파도 이렇게 아날로그예요. 이렇게 아날로그. 아날로그, 아날로그. 이렇게 짬뽕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날로그 변조고 디지털 변조는 뭐냐? 반송파가요. 반송파가 아날로그고요. 얘가 디지털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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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0, 100, 111,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제 디지털 변조고. 펄스 변조는 반송파가 펄스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구형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고요. 이쪽 신호파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안 하려고 해요. 두 개 짬뽕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기회에 가서 이제 배울 것이겠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요. 여기가 이제 AM이라는 게 있고요. FM이라는 게 있고요. PM이라는 게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2장이 이제 이거, 이거 위주로 나오는 거예요. 2장이. 뒤에 가면 이제 뭐가 있다? 이것도 이제 다 할 거예요. SK, F-SK, PSK, QAM. 이런 것들은 이제 뭐가 디지털 변조 속한다. 그런 거죠. 펄스 변조는 PAM, PPM, PNM, PCM, PDM.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이제 또 다 디가서 우리가 배우겠다.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장별로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 할 게 많죠.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얘죠. 이, 이래가지고 이 AM이 이제 먼저 나온 거죠. 그래서 그게 진폭 변조라는 게 98페이지 1절 진폭 변조로 이렇게 나왔죠. 그게 이거 AM이라는 거죠. 예, 예, AM. 앰프리티드 모듈레이션 진폭, 진폭, 진폭 변조다. 그런 얘기죠. 진폭 변조다. 자, 그러면 이제 반수음파가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신음파가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그린 이유는 어떻게 해. 여기가 주파수가 낮다는 얘기고요. 여기가 높다는 얘기야. 이게 이제, 알았죠? 이거 파형도 잘 좀 봐야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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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얘가 어떻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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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주파수가 낮고 주파수가 높아요. 뭐 그런 거 정도는 우리가 알아둬야 되죠. 그림상으로. 뭐, 이게 전자공학이나 뭐 뒤에서 뭐 이렇게 하겠지만. 하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여기까지를 뭐라고 한다? 주기야, 주기, 주기. 주기, 일, 주기, 한 주기. 대문자 T로 써, T로. 타임의 약자로 해가지고 시간이죠, 시간. 한 사이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한 사이클. 여기도, 여기도 여기까지가 한 사이클이지, 뭐.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가 뭐죠? 주기죠, 주기. 한 주기지, 한 주기. 한 사이클이, 누가 지금 주기가 커요? 여기가 크고 여기가 작죠. 시간이 이건 길고, 저건 짧단 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걸 주기라고 그래요. 한 사이클이 걸린 시간을 주기라고 그래요. 한 사이클이 걸린 시간. 주기, 주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주파수라는 걸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죠. 주파수, 프리컨시. 프리컨시라고 그래요, 영어로 프리컨시. 그래서 F를 이렇게 따요, 약자로. 타임의 약자고 이렇게. 주파수는 뭐야, 1초당 반복 사이클 수예요. 1초당, 똑딱할 동안. 1초당 반복 사이클 수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요? 주파수예요. 그래서 이거 단위를, 헤르츠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1초당, 똑딱할 동안 저놈이 몇 번, 저놈이 몇 번 일어나느냐, 뭐 그런 거지. 한 번 일어나면 1Hz고, 60번 일어났다, 그럼 60Hz예요. 이게 220V, 220V, 뭐죠? 60Hz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주파수라고. 똑딱할 동안 뭐라고 하면 60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60번. 이게 주파수예요, 주파수. 주파수. 그래서 주파수하고 주기하고는 항상 역수관계예요. 1초당이고 이건 뭐야, 한 사이클의 시간이기 때문에 항상, F는 항상 T분의 1, T는 항상 F분의 1, 이런 건 뭐, 이런 건 뭐, 이건 수학이 아니야, 산수야, 산수. 알아둬야 돼요. 이렇게. 항상 역수관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그럼 뭐야, 주파수가 높다는, 크다는 얘기는 약간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잘 보니까. 작으면 주파수가 높다고. 주기가 작으면 어떻게 해? 작으면 주파수가 높다고. 그러니까 얘가 주파수가 높은 거고, 주파수가 낮은 거고. 이렇게 간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여기 220V라는 얘가 뭐지요? 나중에 또 이것도 전자공각에서 해석을 다 합니다. 여기, 여기, 여기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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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가 진폭이야. 이건 플러스로, 이건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최대치, 진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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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폭. 아니면 전압, 뭐 이렇게. 220V 전압이잖아요. 크기, 크기, 크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99페이지로 이제. 그러면 이제 전압 210V 얘를 갖다가 어떻게 V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어디는 VM이라고도 하긴 이렇게 해요. 관계없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해. 야, 이 때 값은 얼마니? 이제 크게 이제 그립니다, 이렇게. 크게 그립니다. 이게 T야, T, T.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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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그리고 근데 여기가 이제 V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갖다가 어떻게 해. 이게 이제 신호파라고 해서 VS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크기가. 크기가 이제 VS라고 하자.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때 값은 얼마니? 이때 값은 얼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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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얼마니?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느냐. 이 사인 파관랑이요. 사인에다가 여기가 뭐야? VS에다가 이때를 뭐야? 이때가 V값이야. 이걸 뭐라고 그래? 순시치라고. 순간값. 이때 순간값. VS, 사인,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T, T, 시간, 시간. 오메가가 뭐냐면 오메가가 전기각속도라고 그래. 전기각속도. 전기각속도. 그래서 이게 뭐야? 2파이 F예요. 2파이 F. 오메가는 2파이 F. 이것도 막 그냥 외워야 돼. 이런 거 뭐. 오메가는 2파이 F. 오메가는 2파이 F. 그럼 이게 뭐죠? T에다가 2파이죠. 2파이니까 360대로. 각도로 따시면. 그렇죠? 이렇게. 외워져야 돼. 외워져야 돼. 이런 거는 전기각속도. 그래서 이제 여기가 VS, 신호파 하면 여기도 이렇게 S라고 이렇게 적기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인파. 얘들은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한다? VS에다가 사인, 사인. 왜야? 2파이 F, S, T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얘가 오메가 S를 계속 표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가 최대치라고 그래. 최대치값. 최대값. 여기 최대값이잖아. 최대. 최대. 최대값. 나중에 이제 전자공학 가서 또 이런 걸 또 자세하게 배운단 말이에요. 최대값.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갑자기 수학이 나와서 그렇지만. 아무튼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얘는 반송파니까 이거 VC라고 그래. VC. S가 신호파고요. C가 캐리어 웨이브 그래서 반송파라고 그래. 여기 첨자 여기 C. 아래 첨자 붙인 건 C죠. C. 그러면 어떻게 이것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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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금 거기. 체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 VC에다가 사인 얘는 오메가 C, T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그게 어떤 순간, 순간, 순간값, 순간값. 이거는 어떻게 순간, 신호값 이렇게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수학적으로 표시해놓은 게. 뭐 좀 갑자기 뭐 수학이 수학 같은. 뭐 사인, 코사인 이거는 뭐 여러분이. 뭐지? 중학교 때 나오나? 아니, 아니. 고등학교 때 나오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지우고요. 다시 한 번 적어볼라고 그러는 게. 자,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이렇게 신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이렇게 대면은. 이런 거는 이제 반성파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지요. 신호파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왜 그래? 초파수가 이건 낮다 그랬으니까. 높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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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라고 이렇게 정되었죠? 여기는 뭐라고 적어놓는다고 그랬죠? VS라고 뭐 이렇게 VM이라 적기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이렇게. 같은 거니까. 그럼 이걸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뭐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V. 이게 대문자로 이렇게 한다고. 사인, 사인은 뭐야? 오메가, C, T.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여기는 T군지에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여기가 소문자야. S에다가 VS에다가 사인에다가 어떻게 오메가, S, T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이걸 수학적으로. 사인은 사인이고 사인이고 코사인은 또 코사인 해도 되고 그래요. 이거 관계없어. 사실상. 사인과 코사인은 뭐랬죠? 각도 차만 있다고. 나중에는 이것도 헤로율으로 하면. 아니, 헤로율이 아니고. 전자공학 하면서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뭐 하려고? 해석을 하려고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이제 이런 이게 변조를 했어. 변조를 했는데 파형이 나올 거 아니에요. 파형이 나오든지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수학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학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수학을 공업수학이나 이런 수학을 하는 이유가 뭐죠? 해석을 하려고. 이런 현상이나 이런 걸 해석하려고 어쩔 수 없이 수학적으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학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짬뽕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변조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어떻게 여기다가 이렇게 얹힌다고 했잖아요. 저걸 얹히면은 얹힌 파형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제가요. 어떻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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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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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반송파. 이 안에 있는 게 이 반송파죠. 얘가 이거에 따라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크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크기가,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게 이게 바로 am파야, am파, 뭐라고? 진폭변조파야, 진폭변조파라고, 모양이. 항아리 모양,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런 걸 또 뭐라고 해요, 피변조파라고 해요. 피변조파라고 해요, 피변조파라고 한단 말이에요. 모양목은, fm, 이게 am이야, am, fm. 여러분, 집에 있는 am라디오, fm라디오 알아요? 그게 그거야, 이게 am라디오 그거야, am라디오. 집에, 그러니까 집에 뭐죠? am라디오 틀면 되게 이런 파형이 안타자로 들어온다고, 이런 파형이. 이런 파형을 찍어볼 수 있는 스커프가, 오시로스커프라고 하죠. 이런 스커프로 찍어보면 된다고.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합격해가지고, 군무 합격해서 이런 장비를 보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스커프 가지고 찍어서 이런 파형을 찾아낸다고. 이게 amp 변조파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나온다, 그림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99페이지에 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여기가 신호파가 예라고 했고, 반성파가 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이 파가 어떤 거냐, 이렇게 am이다. 이래가지고 적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적는다? V, C 여기, 얘가 뭐야. 이 진폭이 걸랑, 진폭을 갖다가 이 놈이 건달인다고, 쟤를. 그래서 진폭 변조야. 이게 진폭 변조가, 진폭 변조가, 진폭 변조가, 진폭이 박힌다고. 그래서 저기, V, C 더하기 V, S.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거예요? 저거, sin, 오메가, C, T. 여기, V, C값이 바뀌는 거예요, 크기가. 뭐에 의해서? V, S에 의해서. V, S가 저게 뭐라고요? V, C 더하기 저거 뭐라고? V, 여기를, 여기 갖다가 이렇게 적어야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머지 얘를 여기다 적으면 되는 거예요. V, S, sin, 오메가, S, T에다가, sin, 오메가, C, 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오메가, C, T라는 얘에 원래 오메가, C 이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뭐라고요? 이 놈이, 신호파가 여기를 건드려가지고 진폭을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수식이. 그러니까 뭐 이걸 갖다가, 이거 그림을 수식으로 적은 거 같아요, 기본이야. 그렇죠? 이런 수식이 나온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피변조파, 피변조파의 수식이다. 뭐 그런 얘기죠? 저렇게. 맞죠? 저거 막 딸딸딸 외울 건 없지만 뭐 그런 거 같잖아. 기본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피변조파. AM에 대한 피변조파의 식이야, 식. 심심하니까 여기다 V, C 이렇게 뽑아낼까요, 이렇게? 1 플러스. 이게 이렇게 뽑아내면 여기가 V, C에다가 V, S 해버리면 어떻게 해? 들어오면 날아가니까 같잖아요. 이건 뭐야? 산수지 뭐. 수학 아니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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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 이거. 이게 뭐냐는 얘기지. 이게. 나머지 V, C 뭐 이건 갖고. 그렇죠? 그럼 이거. V, C 대 V, S. 반송파 전압 대 신호파 전압이잖아요. 아까 저. V, S, V, C잖아. 그렇죠? 응?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변, 조, 도라고 그래요. 변, 조, 도. 그러니까. 여기가 이 크기, 이 크기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이거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응? 변, 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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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변화야. 크기 변화. 이걸 변, 조, 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아둬야 돼. M 변, 조, 도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요? 변, 조, 도. 변, 조, 도. 그러니까 변, 조, 도니까 어떻게 변조가 어떠한 크기, 비율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걸 수치화시켜버리는 거죠. 왜요? V, 반송파 전압 대 신호파 전압이야. 반송파 전압 대 신호파 전압이야. 잘 나왔어 옛날에 잘 나왔어. 그리고 이거 잘 보면요. 잘 보면요. 잘 보면요. 이렇게, 이렇게. 다르게 말하면 뭐냐. 이러면 어떻게 이렇게 변화를 일으킨 것은 지금 뭐죠?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냐. 여기가 뭐야. 반송파 원래 반송파 전압이야. V, C라고.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뭐였었죠? V, C고. 그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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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올라온 여기가, 여기가 뭐야. V, S죠. 그러니까 V, C분의 V, S. V, C분의 V, S가 뭐라고요? 변조돌이니까. 알았죠? 변조돌이니까. 어떻게 나오셨는지 몰라. 이거 주어지고, 이거 주어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도 되고요. 여기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이거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 전체 크기를 A라고 그래. 여기 작은 놈, 작은 놈. 작은 놈 크기. 작은 놈 크기를 B라고 그래. B라고 그래. 응? 이거의 B도 변조돌을 표시할 수 있어. 어떻게? 된 놈과 뺀 놈. 이렇게. 이렇게. 응? 변조돌, 변조돌. 아, 중요한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알았죠? 변조돌, 변조돌, 변조돌. 변조돌. 이게 여러분이 뭐, 혐의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실묘에 가서도 중요한 거야. 이런 파형이, 변조돌 얼마냐 측정해가지고. 어, 그래 변조. 그러니까 이 파형이. 이 변조, 이 변조가. 변조가. 좋아. 좋아. 이걸 해가지고. 이걸 하자고 어떻게. 여기 곱하기 100 하면 뭐가 나온다? 몇 퍼센트가 나와요. 변조돈니까. 변조율. 어? 그럼 100%가 되면은. m이. 그러면 뭐야. 100% 변조야. 근데 얘가. 얘보다 어떻게. 어? 이거보다 더 크다. 크다. 그러면 이건 과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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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한 변조. 그럼 뭐야. 이제. 찌그러지는 거예요. 음성이 막 찌그러지고. 찌그러진다고? 찌그러짐. 음성이 잘 안 들리고 막 잡음이 일어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신기기에서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과변조가 일어나서. 그러면 어떻게. 측정해 보는 거야. 저거를. 변조돈. 그러면 측정해 보면. 과변조가 125%가 일어났어. 변조가 125%야. 그러면 어떻게. 과변조잖아. 그럼 이걸. 변조돈을 낮춰준다고요. 이런 작업을 한다고요. 여러분이. 합격을 하면은. 그래서. 야.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변조돈 낮추는 장치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래서 통신기가 뭐 이렇게 뭐 찌그러지고 잘 안. 소리가 안 들려요. 어쩌고 그러면. 그래. 변조돈을 좀 낮춰라. 그건 이제. 위의 사람이 그렇게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알게 뭐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변조돈. 변조돈을 이렇게 측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VC에다가 VS. A 플러스 B. M 플러스 B. 이렇게. 변조도. 변조율. 만약 얘가 빵이야. 빵이면 뭐야. 변조가 안 일어나는 거죠. 빵 포르몬 뭐야 이게. 빵 포르몬. 이건 뭐야. 변조가. 안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 이건. 이건 뭐야. AM 변조가 아니죠. 그러면 뭐야. 실험파 없는 거지. 무얼. 뭐 그런 거죠. 어쨌거나 이런 파형이 수신계 들어와야 된다고. 물론 송신계에서 이걸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안테나로 쏜다거나 하겠지요. 이런 게 이제 AM 변조. AMP 변조파. 뭐 그런 거다. 뭐 그런 얘기지요. 중요한 거예요. 변조율. 변조도.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야. 응.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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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제를 갖다가. 이걸로 갖다가. 다시 적으니까. 다시 적으니까. V. C에다가. 1 플러스 M. 이렇게 해도 되죠. 변조도니까. 사인. 사인. 오메가. C가 아니고. 오메가. S. T에다가. 여기다가. 사인. 사인. 오메가. C. T.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요. 저거를. 다시 적으면. M. M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M으로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인데. 이걸 이제. 가로를 풀어 해치면. 가로를 풀어 해치면 어떻게. 사인. 오메가. ST. 사인. 오메가. CT. 사인과 사인. 곱이 나오고. 이거는. C. 이거. 이거니까. 뭐. 그냥. 반속파. 그냥 나오네. 이걸 풀어 해치면. 이거 1. 이거 나오잖아요. 사인. 사인. 오메가. CT.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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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한 거. M.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VC에다가. 그러면. 뭐라고요. VC에다가. M에다가. 사인. 사인. 오메가. S. T에다가. 사인. 오메가. C. T.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아니죠. 아. 근데. 뭐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나오나. 사인. 사인. 곱이잖아요. 사인. 사인. 곱이잖아. 곱공식을. 합공식으로 바꾸는 거. 뭐 그런 거. 신신은 뭐. 신푸신. 코코는 코포코. 뭐 그런 거. 왜 그런가 모르겠네. 그렇죠. 뭐. 여기서는 안 물어보겠죠. 군문에서는 뭐. 사인 공식 물어보겠어요. 한번 물어봐. 우린 결론만 안 돼. V. C에다가. 사인. 오메가. C. T에다가. 자. 뭐냐면은. 얘가. 신신. 곱공식이라고. 곱공식을. 합공식으로 바꾸면요. 여기가. 2분의 M에다가. V. C에다가. 코사인. 오메가. 오메가. S. 이렇게 돼요. 다르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S. 오메가. 플러스. 플러스. 2분의 M에다가. V. C에다가. 코사인.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S. T라는. 이런게. 나와요. 곱공식을. 합공식으로 바꾼거에요. 됐죠. 신신은. 코프코. 막 이런거. 신코는 뭐. 코코. 막 이렇게 나오는 공식이 있어요. 아. 우리. 공업수학을 해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자. 뭐. 여기야. 여기야. 지금 뭐지요. 2분의 M. 이게 뭐야. M이 뭐라고요. 변조도. VC는 뭐. VC고. 아까. VC가 뭐야. 여기잖아. 여기잖아. VC잖아. 응. 다르게 말하면. 이거를 갖다가. 이거를 갖다가. 수학적으로 다시 표현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다 같은 얘기잖아. 이것도. 이것도. 같은 얘기잖아. 같은 얘기야. 이게. 맞죠. 어. 자. 그러니까. 여기가 좋아. VC고. 그다음에 코사인. 그다음에. 똑같이 코사인 나오면서. 이렇게. 얘도 같은 얘기죠. 어. 2분의 M에다가. 변조도에다가. VC에다가. 이렇게. 어. 2분의. 2분의 VC. 응.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 다른 거는 관두고. 이거죠. 이거. 이거잖아. 이런 게 또 있네. 거기 안에. 지금. 여기 안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지 못했던 뭐가 나와? 오메가 C 플러스 오메가 S.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S. 다르게 말하면. 얘가. 2파이 F C 플러스. 2파이 F S라는 뜻이고. 여기는. 2파이 F C 마이너스. 2파이 F S라는 뜻이죠. 2파이 파이 다 날리면 뭐가 됩니까? 저기서. F C 더하기 F S라는 게 하나가 나오고. F C 마이너스 F C라는 하나가 나온다는 거죠. 지금 이게. 어. 그러면 이제 뭐. F C가 뭐죠? 반송파 주파수고. 얘는 뭐야. 신호파 주파수고. 이거는 반송파 주파수고. 신호파 주파수고. 이건 뺀 놈이고. 더했 놈이 나오네요. 지금. 어. 그러니까 여기 안에 지금 숨어있는 게. 그렇죠? 숨어있는 게. 주파수 상으로 보니까.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수식적으로. 수학적으로. 어. 이거는 이제. 이거는 반송파죠. 이거 자체는 지금. 어. 반송파야. 반송파고. 자. 그러니까 반송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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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에 있고. 반송파가 있고. 그다음에 변조도의. 2분의 변조도의 V C. 이 반송파 전압이 반이 되는 놈이. 뭔가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반이 되는 놈이. 뭔가 또 하나 있는데. 주파수가 어떻게. 뺀 놈. 주파수가 돼 있는 놈.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로. 다 플러스니까. 세 가지로 분리된 이런 형태가. 뭔가가 나온다. 그런 얘기죠. 수학적으로 적으니까. 좀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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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런. 자.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듣다가. 요렇게. 요런 형태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T야, T. 시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나오는 이 a, m, p 변조파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쟤를. 일단 T잖아, T, T, T잖아,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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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 안에 지금 뭐야, 여기 안에 뭔지 모르지만 이런 형태의 어떤 파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클린 끌기가 잘 이해가 안 돼, 이거. 전 뭔지 모르겠지만, 그죠?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걸 갖다가 되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나중에 우리 심화학습하면서 이제 풀이의 변환, 풀이의 변환이라는 걸 배운다고. 풀이의 변환이라는 거. 이걸로 이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풀이의 변환. 그래서 이제 라플라스 변환도 배우고요. 풀이의 변환도 배우고, 배우는 것이 이제. 뭐, 어쨌거나, 어쨌거나, 지금 이제 그렇다 치고. 이거를, 이거를 뭐야, 시간, 시간축에 있는 거를 주파수 변환축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뭐, 다 이게 시간인데, 여기 지금 뭐야, 주파수를 지금 뭐야, 여기 더한 거와 뺀 것이 있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주파수를 더한 것이 있고, 뺀 것이 있고, 저기 반수음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요, 얘를 갖다가. 제가 만약에 하나면 관계가 없는데, 저 하나가 일단은요. 뭐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게 우리 뒤에 101페이지에 이제, 101페이지에 갑자기 그게 나왔어요. 이게. 101페이지에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뭐야. 반수음파가 하나가 있고, 싸인파가 하나가 있고, 이렇게. 신호파가 하나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얘를, 얘를, 얘를 갖다가 보면은, 여기가 반송파고, 반송파고, 얘가 뭐야? 신호파에다가 반송파를 더한 거예요. 얘는, 얘는 뭐냐? 얘는 뭐냐? 얘는 뭐냐? 반송파에다가 뺀 거야, 신호파를. 뺀 거야? 응? 자, 여기가 뭐냐 하면은, 주파수축이야, 주파수축. 주파수. 여기는 뭐라고? 여기는 시간이라고, 여기. 시간이라고. 이거, 이거. 응? 시간이라고, 시간이라고. 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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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간으로 보는, 이런 모양인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는 계측기가 뭐냐? 오실로스쿠프야. 오실로스쿠프. 오실로스쿠프라는 계측기가 이렇게 시간축으로 볼 수 있어요. 보여준다고. 그런데 이렇게 주파수축으로 보는 게 있어요, 계측기가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이거야, 이거.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스펙, 스펙, 스펙트럼 분석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대에 가면 이제 이거 다 계측기가 있다고. 스펙트럼 분석기. 얘는 뭐야? 오실로스쿠프야. 시간축으로 보는 거고, 이건 주파수, 이게 주파수축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주파수축이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어떻게 해? 이쪽에서 보면 시간축이에요. 얘가, 여기. 이걸 내가 그림으로. 입체적으로 저걸 그려볼까? 입체적으로 이거. 이거를 입체적으로 그리는 사람이 있으려나 그러겠다. 그렇죠? 뭐냐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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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반송파야? 반송파야? 여기서 본 거야?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뭐야? 줄 하나만 보이잖아요. 줄 하나만 보인다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주파수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어떻게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크기가 작아. 이렇게. 그런데 얘도 그 크기가 작은 줄이 이거라고, 이거. 여기서 보면 줄. 그다음에 또 이거와 이렇게 또. 여기 또 어떻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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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줄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렇게 보는 게 좀 주파수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이게 이게 뭐냐? 시간축이야. 시간축은 이거, 이거, 이거. 서로 짬뽕된 게 보이는 게 이렇게 보인다. 뭐 그런 얘기 있지요. 이거 세 개가 짬뽕돼 보인다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시간축이 주파수축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파형을 시간축에서 보면 해석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축하고 주파수축 같이 본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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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주파수축으로 보는 게 스펙트럼 분석기라고 그러고. 시간축으로 보는 게 오시로 스커프라고 그래요. 개척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여기 보니까 반송파가 뭡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각각의 이런 옆에 있는 파들은 2분의 m이니까 작단 말이에요. 이게 반이라고. 이게 반이란 말이에요. 이게 반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진폭이구나. 크기구나. 크기 그렇지. 크기 진폭이지. 진폭이지. 그리고 이 주파수가 어떻게. 얘보다 높잖아요. 그래서 반송파 플러스 신호파가 되는 거야. 여기는 뭐야. 얘보다 낮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반송파 딱 빼기 신호파라고. 신호파라고.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하나에 팔 때는 이렇게 돼버리고. 그런데 실제 신호파는 뭐야. 우리 앞에서 내가. 앞 시간에 얘기했나요. 음성 같은 경우는 300에서 3400Hz라고 있잖아요. 주파수가 막 가볍는다고요.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이런 게. 이런 게 수천 개가 있는 거야. 이거니까. 여기가. 여기가. 여기도 똑같아. 얘하고 똑같이 복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붙었어. 이렇게 붙었어.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수천 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린다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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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다고요. 알았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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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하나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이 전체를 뭐라고 한다. 상. 측. 파. 대라고 그래. 상. 측. 파. 측. 파. 대. 하. 측. 파. 대. 그래서 이제. 이걸 전체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 측. 파. 대. 이건. 플러스잖아요. 상. 측. 파. 대. 이거는 반성파.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된다. 그런 얘기지. 이게. 뭐. 이렇게. 어려운 개념. 개념 아닌데. 아무튼. 좀. 그래요. 어쨌거나. 이런 걸. 스펙트럼이라고. 이걸. 오실로. 시간축이라고. 시간축. 이렇게. 측. 파대. 하. 측. 파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뭐. 이래가지고. 99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제일 밑에.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아무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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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거예요. 뭐. 이런. 이런 거다. 응. 응.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린. 뭐라고 하냐. 대역. 폭이라고. 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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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대역. 폭.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100페이지. 거기 위에까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았죠. 이렇게. 아. 수학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를.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뭐. 이런 거. 이건 주파수 축이고. 이거는. 시간 축이도. 이렇게. 이렇게. 그린다. 뭐. 정도 좀 알아둬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어. 자. 여기까지 하고. 거기 100페이지. 거기서부터 또 다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쉬었다 갑시다. 다. 다.